너 그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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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런 주제로 펼쳐진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. 이때.. 피디 뭐하십니까? 왔어?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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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일 걸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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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데없는 히어로의 구조 요청 그냥 굿본 아.. 오.. 오.. 예스 오케이. 아.. 엠.. 풍이 인상적인 건물들로 가득한 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아.. 우리.. 결혼할까? 왜? 그럼 안 할 건가 뭐? 그때처럼은 아뇨. 한승주가 날 처음 찾아와서 했던 결혼하자는 말이 남편하자는 말이 나한테는 구해달라는 말로 들렸어. 그런데 오늘도 그때처럼 들린다고 방송국 얘기는 방송국 얘기는 왜 안 한 거요? 난 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 안 해? 아.. 그냥 미안해서 뭐가? 같이 가자는 약속 못 지킬지도 모르니까. 하.. 그래서 나 마음 편하게 가라고 결혼해 주려고? 난 그런 결혼보단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한승주 옆에 한승주 옆에 내가 있을게 오작도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다 아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